MBC가 단독 보도한 국무조정실 공무원 사칭 사기범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청주뿐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입고 있던 빨간 점퍼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말끔한 차림에 국무조정실 사무관이라고 소개한 남성. 세종정부청사에서 쓸 물건을 대량 계약하자며 공무원 신분증과 국가계약서류를 보여주고 국무조정실 보안서약서까지 받습니다. 이불, 한복 등 수천만 원어치씩 납품계약을 하고 식사비로 많게는 40만 원을 받아간 42살 김모씨. 이미 12건의 사기 혐의로 전국 경찰서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고 최근 석 달 동안 청주에서만 10여 명의 상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을 제기하거나 자꾸 대놓으면 혹시라도 개신적으로 취소하고 끝내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겹치는 업종을 피하며 1년 넘게 수사망을 피해왔던 김씨는 범행 중 입었던 빨간 점퍼가 CCTV에 찍히면서 추적을 당해 청주의 한 여관에서 검거됐습니다. 김씨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신분증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국가계약서류는 어디서 구했는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